애터미의 제품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제품들을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제품의 품질이 낮아서 싸게 파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먼저 품질을 결정을 합니다 절대 품질 정말 좋은 품질의 제품을 고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하는데 그 품질의 제품은 누구도 이 가격 우리보다 더 싸게 팔 수는 없다 이거를 절대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제품이 생필품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차피 어디선가는 사서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파는 제품 중에는 쌀보다도 더 필수적인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성분들이 어디 급히 갈 때 밥을 먹든지 화장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 이러면 뭐해요? 그렇죠 밥을 안 먹더라도 화장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쌀보다도 더 필요한 생필품이 화장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빚쟁이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더라도 돈이 없더라도 머리는 감고 다녀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기는 안 쓰면 안 되는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생필품들을 우리는 판매를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품이 좋은데 가격도 싸다 다른 데 보다 그러면 안 쓸 이유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믿을 놈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무도 믿지를 않으면 성공할 기회도 없어요 특히 누구는 좀 믿으셔야 되냐면요 자기 자신은 좀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안 믿어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은 최소한 여기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 소비자로서는 전문가다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제품 써보면 좋다 안 좋다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비싸다 안 비싸다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른 데서 물건을 사고 있는 소비자로서는 전문가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던 것보다 여기가 더 싸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싸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써보니까 좋아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애터미 사업의 본질은요 물건을 파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쓰는 거예요 쓰고 뭐를 만드냐면 싸고 좋은 물건을 소비하는 소비자 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내 조합원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사나의 조합원들이 싸고 좋으니까 계속해서 쓰겠죠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고 조합을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여러분들이 광고비 대신해 여러분들이 수당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는 것은 종당한 거예요 종당한 노력의 대가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건 판다고 하면 나는 오그라들어 막 손이 오그라들고 가슴이 쪼그라드는 것 같아 이런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파는 것이 주산업이 아니에요 뭐냐면 소비가 이 산업, 이 애터미 사업의 본질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싸고 좋으면 소비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 다음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싸고 좋다고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좀 써보는 게 필요하죠 써보지도 않고 좋다 좋다 하면 벌써 눈빛에서 표정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써보고 야 이거는 정말 좋다 하면 그 사용해 본 감동을 전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애터미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일정 금액을 사야만 된다는 그런 진입비가 없어요 뭐를 사야만 더 유리한 조건의 물건을 살 수 있다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불법은 아니고 합법이긴 하지만 어때요 내가 일정 직급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 이상의 물건을 100만 원, 200만 원어치를 한꺼번에 샀어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나한테 피해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진입비 자체가 없어요 그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매월 얼마치를 사야만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아직 수당도 안 나오는데 계속 사야만 그 자격이 유지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달이 잘 돼서 수당 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자격부터 싸놓자 그러고 그걸 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지금 지난달에 샀던 거 아직 남아 있는데 그럼 엄청나게 부담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담도 안 들이기 위해서 오토십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만들어야 돈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대충 이렇게 됩니다 보통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이 10만 PV 정도를 쓰는데 돈으로 치면 한 20만 원어치 정도를 사서 쓴다고 하면 돼요 여러분들 할인 매장이나 이런 데 가서 생필품들 사죠 치약, 치솔 사고, 샴푸 사고, 여기 있는 라면도 사고, 햄도 사고, 간장도 사고 이런 것들 사다 보면 어때요? 20만 원이 아니라 거의 80만 원, 100만 원어치 사죠 우리가 할인 매장에 가지고 있는 모든 상품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중에 산 20만 원어치 정도, 20만 원, 40만 원, 60만 원 정도는 되게 좋이에요 건강식품 드시는 분들은 한 60만 원까지도 저희 회사 것을 매달 드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만 먹는 것이 아니고 가족 전체가 먹다 보면 그 정도 그래서 10만 PV, 20만 PV, 30만 PV는요 그냥 매달 필요해서 사서 쓰시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내가 좌측 우측에 두 라인에 한 50가정 정도만 이렇게 만들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소득이 되냐면 200에서 400만 원 정도가 되는 그런 세일즈 마스터라는 첫 직급을 따시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한 50가정, 100가정을 양쪽에 딱 만들어서 시약 떨어지니까 자동으로 구매해서 쓰고 샴푸 떨어지니까 사서 쓰고 라면도 먹고 뭐 여기 이제 화장품 뭐 이런 것들 생필품들을 갖다가 그냥 떨어지니까 자동으로 구매하는 가정이 50가정, 50가정만 있으면은 어때요? 마치 계속 퍼서 먹어도 되는 샘물처럼 PV가 계속 쏟아나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오토 세일즈 마스터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소득이 나오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 50가정, 50가정 정도의 소비자 조합을 만드는 거 이것이 첫 번째 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얼른 생각하면은 와 내가 50명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과 팀을 이루어 가지고 해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50가정, 100가정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와서 앉아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나는 참 그런 거 하는 거 어디다 누구한테 무슨 얘기하는 거 정말 재주가 없어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내 주변에 봐도 그런 사람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아주 공감을 많이 하는 그런 눈빛들이세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방문 판매라고 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는 하지만은 많이 달라요 방문 판매는요 내가 파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런데 다단계는요 하나도 안 팔아도 돼요 파는 거 싫죠? 못하겠죠? 그럼 하나도 안 팔아도 돼요 뭐만 하면 되냐면 쓰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쓰는 사람을 옆에다 주기만 하면 돼 또 쓰는 사람 옆에다 두기만 하면 돼 이렇게 하면은 이제 거기서 쓰는 것에 따라 가지고 컴퓨터가 수당을 계산을 해준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글을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설득을 할 거냐 나는 또 말주변도 없어 그렇다고 죽을 수도 없어 그렇잖아요 그냥 꼴가닥 죽어버리면 편할 것 같은데 정말 죽을 수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방법이 있어요 모시고 오라 하는 거예요 애터미에서 성공하는 방법 중에 아주 지름길이 있어요 뭐냐면요 이 세미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혼자서라도 와서 듣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제일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럼 혼자 와서 듣고 있으면은 하다 보면은 말주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왜 말주변이 없냐면요 들어간 게 없어서 말주변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한 시간 듣고 오늘 하루 듣고 가지고 말이 잘잘잘 나오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잘 안 나와요 그런데 한 1년쯤 들으면 어때요? 누가 얘기하면은 그것은 아닌데? 이런데? 이런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 1년쯤 이렇게 당이다 보면은요 이렇게 말도 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끝까지 안 늘어도 상관없어요 그래갖고 계속 앉아 있어 그러다 보면은 이제 혼자 오기 심심하니까 야 영자야 순이야 철수야 같이 가보자 이달에 안 와 그 다음 달에 또 얘기해 야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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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은 와가지고 따라와서 앉아있는 친구가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도 여기도 그런 대로 일리 있는 얘기하네 뭔가 뭐 맨날 산에만 다니고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데 와가지고 차라리 앉아있는 게 낫겠네 그러면서 그냥 다른 데 가는 것보다도 한마디 얻어듣는 거라도 있으니까 그냥 여기 와서 앉아있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기 앉아있다 보면은 그중에는 정말 잘하는 그런 대발의를 모시고 오는 분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해외로도 막 쫙쫙쫙 인맥이 있어가지고 뻗어나가는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핫라인이 해결이 됩니다 저희 회사는 바이너리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바이너리 시스템은 두 줄만 하면 됩니다 두 줄만 두 줄만 이렇게 쭉 뻗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물론 계산은 소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뻗어나가는데 대부분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본인도 잘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뭐만 하면 되냐면요 그냥 여기 와서 앉아만 계시면 돼요 언제까지 앉아있느냐 계속 앉아있어 그냥 그 다음에 또 와가지고 하다 보면은 심심하니까 야 누구 데려와가지고 앉아있자 그러면 또 앉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되게 저 뭔가를 잘 못하는 반푼수들이 주변에는 꼭 보면 또 반푼수들이 많아 또 끼리끼리 모인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내가 똑똑해서 똑똑한 사람들만 옆에다 두는 시스템 같으면은 내가 똑똑하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애터미는 실제한 똑똑해도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 뭐냐면은 자 내가 반팽이에요 반팽이 주변에는 대개 뭐가 있다고요 반팽이 또 반팽이 또 반팽이 또 반팽이 또 반팽이 나가다가 여기서 온팽이가 나올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1단계든 10단계든 100단계든 1000단계든 만단계든 똑같아 1단계에서 나오나 만단계에서 나오나 내한테 수당 나오는 것은 똑같은 조건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왜? 이 전체를 합해가지고 이거를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 단계를 하는 거예요 무한 단계 이거는요 꿈의 마케팅이에요 내통 마케팅의 무한 단계 꿈의 마케팅이에요 아는 분들은요 이건 기가 막히구나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그런데 애터미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다른 회사들은 대개 어떻게 하냐면은 자 몇 단계까지만 올려받고 요 밑으로 나온 것은 당신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대수 제한을 많이 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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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여기까지 끝이야 요런 회사 가면은요 엄청 능력 있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능력이 없는 사람은 대개 능력 없는 사람 옆에 능력 없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요 하기는 했는데 여기서 나타났어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내 성공하고 상관없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회사는요 능력자들만 성공하도록 어떻게 보면 공평한 거죠 능력 없는 사람이 막 성공하는 것보다 능력 있어가지고 성공하는 거 그게 맞다 능력 있으면은 요런 회사 가세요 그런데 우리 회사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위한 회사는 많으니까 우리는 능력 없는 사람을 위한 회사도 하나만 있을 필요가 있겠다 해서 무한 단계로 쫙 늘어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애터미에서는요 끝까지 하기만 하면은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이 좀 빨리 되느냐 늦게 되느냐 요 차이예요 여기 좀 내려가다가 막 스타급이 막 생겼어 그러면은 빨리 좀 성공하는 거고 안 생겨 그냥 전부 다 반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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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늦게 생기면은 이거를 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만 있으면은 성공자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는 글로벌 원마케팅이에요 한국 내에서만 한국 내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미국 남미 그 다음에 중국 인도 유럽 전체를 원마케팅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한국에서만 회원 코드를 하나 갖게 되면은 한국 사람 밑에 한국 사람 들어왔는데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을 등록시킬 수가 있어요 미국 사람이 캄보디아 사람을 등록시킬 수가 있어 캄보디아 사람이 일본 사람을 등록시킬 수가 있어 일본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 사람을 등록시킬 수가 있어 이 싱가포르 사람이 다시 캐나다 사람 멕시코 사람을 등록시켜도 전부 다 계산을 해주는 글로벌 원마케팅이다 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비전인 거예요 지금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외국에 엄청 나가죠 그래서 여기저기 라인이 뻗어 나가면요 거기서는요 한국에서는 뭐 아이고 뭐 이제 뭐 에터미 뭐 거의 다 하는 거 아니야 누구도 하고 저기도 하고 막 한다는데 할 사람이 없겠네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해외시장은 텅텅텅텅텅텅 다 비어있어 그래서 한국 내에서 하다가도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에터미 시스템은 그렇게 다 만들어놨는데 뭐가 제일 큰 장벽이냐 여러분 마음이 제일 큰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능성을 보고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보는지 이 시스템으로 보는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다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고 강의를 할 수 있어야만 성공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중에서 한 거의 90%는 포기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아니 데려오다가 여기다 앉혀다만 놓으면은 그 사람이 또 들어보고 그 다음 사람 또 데려다 앉혀놓고 그 다음 사람 데려다 앉혀놓고 이렇게 하기만 하더라도 성공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그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정말 젊은 친구가 나와가지고 파워포인트 가지고 막 에터미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 줄 알아냐고 쫙 설명을 하고 유튜브 강의 돼 있는 거 막 돌려가면서 국제적으로 라인을 쫙 펼치는 젊은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있다 우리는 100% 확실하기 때문에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확률이 낮더라도 우리가 할 만한 가치가 있고 가능성이라는 것이 있으면 도전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용기가 아니에요 두려움과 맞서는 것이 용기인 거예요 실패해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돈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몇백만 원어치씩 사야만 된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뭘만 하면 되냐면은 그냥 어차피 쓰던 건데 에터미 제품 싸고 좋아가지고 그냥 쓰는 거예요 화림매장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에 가가지고 사던 거 싸고 좋으니까 여기서 사 쓰는 거예요 아 그런데 사서 쓰고 보니까 내가 전에 다른 데서 사던 것보다 더 이익이네 이 이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아 에터미 제품 쓰면 싸고 좋아 거기는 매장도 없고 광고도 안 때려가지고 그런 돈 아껴가지고 우리한테 수당이라는 걸 준대 그래서 따고 좋은 걸 쓰면서 우리 돈도 벌고 부자도 돼보자 이런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얘기를 했을 때 다 들어주느냐 다 들어주는 거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왜 몇 사람만 따라 나서 주면은 그 사람들이 또 몇 사람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그냥 얘기 던져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해서 하고 안 하고는 다 지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 지맘의 법칙만 깨달으면은요 이 사업의 모든 방법을 다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고 안 하고는 내 마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얘기를 했는데 물건을 쓰거나 아니면은 사업에 동참하거나 안 하거나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지맘 지맘은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을 힘들다고 하는 분들은 대개 어떤 분들이냐면은 내가 얘기를 하면은 저 사람이 할 건가 말 건가를 밤새 고민을 해 그러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너무 사업 힘들대 뭐 했다고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런데 내가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이 사람은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하고 가가지고 얘기해봐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얘는 성질 더러워가지고 절대 안 할 거야 그런데 얘기를 해봤더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예단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측에서 단정해갖고 이 사람은 X표다 이 사람은 O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왜? 사람 속마음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계속해서 던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던져놓고 그 다음에 지금 안 했다고 해서 영원히 안 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서요 상황이 바뀌고 마음이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딱 얘기했다고 그래가지고 홀라당 다 그런 경우 참 드물어요 꾸준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마음이 변하는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때 한 번 열 번 얘기하지 않은 것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것과 같다 열 번 얘기를 할 생각을 하고 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딱 얘기하고 설득시키기 보다는 오늘 또 얘기하고 꼭 저기 파도가 바위를 때리듯이 가가지고 그냥 무심하게 철포덕 나 사업 시작했어 나 한 1억씩 벌 거야 정말 싸고 좋은 제품 있어 오늘 세미나 가는데 같이 가볼래 하고 철포덕 얘기하고 못 가 뭐 바빠 다음에 갈게 알았어 그리고 와가지고 또 그 다음에 가가지고 야 한 달에 5천씩 벌고 1억씩 버는 사람들 나 엄청 많이 만나고 왔는데 와 기가 막히더라 별천지가 있더라 그래도 반응 나오든지 말든지 그냥 나왔다가 또 다음에 가가지고 야 진짜 나 오늘 1억 버는 사람 손도 잡아봤어 막 이러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때가 되면은 바뀔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저희 회사는 대단한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 회사는 수당이 한계선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1억 정도 월 가면은요 더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 10년 전에 와가지고 지금 월 1억 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막 월 10억 벌고 100억 벌고 하면은 나는 늦게 오면은 기회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왜 전체 매출액의 35%를 수당으로 풀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너무 많이 가져가 버리면 밑에가 힘들어요 그런데 위에가 딱 한계선에 부딪혀 그래서 여기 가 있어 그런데 나도 늦게 왔지만은 여기쯤 갔을 때는 다 고체고 정상에서 만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늦게 온 사람도 모두가 다 일본 사업자하고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놨다 하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은 한없이 올라가고 늦게 온 사람들은 그것이 밭에 줄을 하고 정신없고 이러면은 힘이 들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내통 마케팅 회사들은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저희는 수당의 한계선을 딱 이렇게 정해가지고 일정 금액 이상은 더 못 받도록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또 상관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때 시작을 했던 것보다는 진짜 사무실도 제대로 없고 카달록 이런 것도 없고 성공자도 없고 이때 정말 했던 사람들보다는 지금은 성공자도 나왔죠 사옥도 본드닥이 지어져 있죠 전세계 그로발로 나가 있죠 이런 요건들이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전달해서 사업하는 것은 선배들에 비하면은 그냥 한 발로 해도 돼 한 발로 지금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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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